제주 태고복지재단 제주태고원이 제2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지난 5일 제주태고원에서 진행된 제2회 노인의 날 행사는 제주태고복지재단 이사장 법회스님과 종단스님들, 입소 어르신과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. 김군호 원장은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행사를 준비했다며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사장 법회스님은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사부대 중 모두가 행복하고 박수받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.